양복을 전체적으로 줄이를 키우려고요 싹 뜯었습니다 그러면은 뒷판을 뜯었죠 뒷판 이렇게 뒷판도 좀 늘려야 되기 때문에 뒷판도 뜯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조금 더 뜯어야 되겠네요 사이즈가 옷이 살이 쪄 가지고 적대요 한 3cm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여기서 1cm 1cm 여기서도 1cm 1cm 1,2,3cm 정도 5cm 잡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5cm 늘어난다는 소매판도 새끼판도 다 뜯었죠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암호를 다시 박을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해서 키우면은 적어서 단추도 안 잠가졌는데 앞마이 단추도 안 잠가졌는데 이렇게 해서 늘려놓으면 다 맞더라고요 조금씩 늘어나도 여러 개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 군데 보면은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다섯 군데에서 늘어나잖아요 시간을 선도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멘을 준비했는데 다음 주에 계속 만나요 한국에 réflex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모든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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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